자 여러분 드디어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9월 모평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측들하고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문제가 대폭 쉬워질 것이다. 기본 개념만 충분히 익히면 된다.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생윤이나 윤사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출제 경향 그대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제가 뭐라고 말한 얘기를 했냐면 문제가 쉬워지더라도 오히려 변별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 쉬워질 거야. 공부 안 해도 만점 나오겠지. 문제 쉬워질 거야. 공부 안 해도 만점 나오겠지. 이런 흔히 말해서 나태한 생각 또는 경계심이 없는 사고를 가진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더라도 변별력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생윤, 윤사 문제에 실질적으로 1등급 컷을 보면 결코 문제가 쉬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한번 쭉 평가해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기존에 흔히 말해서 어려운 단원들, 변별력 강화를 위한 단원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변별력 강화를 위한 단원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기보다는 기존 개념을 변형해서 나온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기존 기출문제의 선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변형되는 상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4학년도 9월 모평 같은 경우 제가 수특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나올 만한 표현인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기억해라 하는 문장들도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표현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주요 제시문 중에서 여러분이 몰랐던 제시문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선지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새로운 변형의 체계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새로운 선지 변형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변형한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려운 선지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선지다. 이런 선지는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판단의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는 사실 정답들이 손 들고 서 있는 문제. 정답률이 기본적으로 80%를 차지하는 가장 기본형 문제고 기존의 출제 경영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1번 볼까요? 가나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가나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추력해야 된다.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이잖아.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명제의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들을 검토하는 거다. 나, 윤리학은 인공임신중절, 낙태적 소수집단, 우대정책 등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윤리이론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추력해야 된다. 핵심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실천적인 지침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걸 중점에 두어야 된다. 무슨 윤리학이에요? 실천 윤리학. 가는 메타윤리학이고 나는 실천윤리학이니까 각각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만 찾아내면 되겠죠. 1번 가, 도덕현상을 가치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윤리학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기술윤리학의 입장 아니야. 도덕현상을 가치평가 없이 일단은 메타윤리학도 가치평가 없이 뭐예요? 가치 중립적인 걸 추구하는 건 맞지만 도덕적 현상이 연구의 대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 기술 설명하는 게 연구의 대상이라는 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기술윤리학의 입장이니까 지워지겠죠. 2번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의 정립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도덕원리의 정립은 그렇죠. 이론윤리학의 입장이잖아. 3번 나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해야 된다.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건 누구예요? 메타윤리학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지 나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겠죠. 실천윤리학은 윤리학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4번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얘가 무슨 윤리학? 실천윤리학, 응용윤리학. 뭐 나왔어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나왔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보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몇 분 컷이야? 1분 컷도 안 돼. 30초 컷이야. 그 다음에 5번 가나.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건 무슨 윤리학의 입장입니까? 이런 윤리학의 입장이래요. 그래도 아니요, 아니요가 되겠죠. 5번은.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얘는 1분 컷도 아니고 30초 컷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에서 하나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게 없다. 3번전기 산대장 6번전기 5번전기 5번전기 4번전기 6번전기 6번전기